어? 잡은거 같은데? 얘 무장 좋다는데 어 무장 개좋은데요? 오우쉣 왓더팍 아니 뭐야 얘 어 야 얘 뭐야? 개맞네요 왓더팍 소야미 소페이스티 뭐야 엥? 이거 그냥 나와도 되겠는데? 뭐야 이거 어 역시 이게 쇼란가? 아까 업돌에 두 번 죽었다고 이렇게 복구시켜주는건가? 감사합니다 미키타님 웬일이래요 또 그래야 미션을 건다고? 어 어떻게든 시험 떡상하면 무조건 업돌꽃게 만들라고 하는 저 나보고 저런건 어 어 어 너 뭐냐? 어어 개놀랬네 너희 뒤에 언제왔어? 어 뭐야 얘 발소리도 안들렸음 어 개놀랬네 더 있는거 아니야? 더 있을수도 있으니까 살짝 돌게요 뭐야 드랍샷 잘못키네 왜왜 잘못키지? 뭐야 닉네임이 빌리빌리야? 이게 토즈를 왜 들고 있는거야 이거 어? 반대편에도 있다 저것도 싸워해야겠네 방탄판이 다 까였으니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이거 1층도 털어야 되는데 어딨을까 흐흑 어? 뭐야 이거 어디야 1층이야 어디야 아니 PMC 있을텐데? 아까 탄티 소리 존내났잖아요 이거 잘못 들은게 아닌데? 1층은 AI 아니 어딨지? 일단은 파밍이나 하죠 설탕 야미 바갈리 생기고야되나? 싸울만한 상황이 생겨버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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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floor, 2층 floor 2층 floor, come here 진짜 올라온다고? 어디에? 아우 기지, 고파이 어우, 강한 친군데요? 저런 친구 처음 보는데? 낭만 있는 친구네 저 친구가 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네가 와시아나는데 쟤는 그냥 와주네? 감동인데? 와우, 또인 아, 근데 게이걸음 한 애들보다 훨씬 나은 이건 서로 위치 알면서 싸운 거잖아요 상대도 내 위치 알았고 이거 아까 잡은 거 가져와야겠다 근데 나는 좀, 약간 좀 저는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아니 오니까 약간 뭔가 핵 느낌이었어 약간 좀 살짝 나 좀 불안했어 아 얘 핵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살짝 좀 무서웠어 아니 일반적으로 플레이한 애들 중에서 저렇게 어딨냐고 물어본 다음에 하도 푸시한 애가 없거든요 결론은 만약 이 친구가 핵이었으면은 나는 헤드 맞고 죽을 게 뻔했다 근데 안 죽었다라는 거는 할인한 유저다 어,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하네 결론은 재밌는 싸움 얘도 아까 보니까 엄청 싸우던데 PMC랑 싸운 건가? 아, 맞다. 모터 챙겨야 되는데 아, 약간 위에 모터 존네 많았거든요? 저거 어디 챙기냐? 뭐지? 쟤 모터 얼마죠? 밥, 밥이랑 이런 거 먼저 먹어 일단은 잠시만 공간을 비워야 해 이거 두 개는 빼자 그리고 어? 됐다 야, 모터 세 개 이번 판에는 감동이 있다 뭐, 한 이것만 먹고 나갈까요? 어, 챙길 것도 애초에 없잖아 나갑시다 발출이야 철출하는데 우리 어디로 가지? 핵시 있겠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사기가 맞긴 해 네덱스랑 그래픽카드를 먹어버려 어? 올만해 뭐야, 이것도 있네? 이게 뭐야 PP 그냥 버릴게요 어? 또 있네? 잠깐만, 가방 같은 거 어디 숨겨놨을 것 같은데? 가방은 그렇게 느끼나? 가방이 없다고? 가방이 없다고? 찾았네요? 헤헤헤헤 보험 발견 가방이 없다고? 붙잡아 붙잡아 흑 흑 흑 이거지? 흑 흑 흑 흑 오우 야, 흥구기도 있는데? 잠깐만, 흑 흑 흑 아 이거 어떻게 털지? 어.. 버스티오는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은데 흥국이를 챙겨야겠다 그러면 흥국이를 이거를 버리고 얘는 어차피 숏모딩이랑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얘를 챙기면 될 듯? 포런드도 있네? 음.. 그러면은 포런드를 얻다가 보험을 때릴까? 자 이거를 때리고 아니면은 바갈리를 입을까요? 포런드도 굳이 안 입어도 되잖아 바갈리를 입자 이게 더 그러면은 정리 잘 되거든요? 그리고 바갈리 방탄판? 아 그러네 이게 이게 더 낫다 천재인데 버리고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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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꿀가빠죠? 음.. 그리고 정리를 좀 다시 해야되요 해낼게 지금 돈 맞죠? 총이 이거 그냥 가져갈까? 흥국이? 부스스 부스스 보험 때리면 가져갈 만한데? 가져갈까요? 가져가 될 것 같은데? 가져가자 그냥 이것도 다 챙겨야 되네 이것도 다 챙겨야 되네 응? 그냥 챙기고 버리고 버리고 가져가고 이거를 껴도 할 수 있겠지 뭐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니깐 칸이 더 남는데요? 여기서 또 정리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칸이 이렇게 남을거라 삼겹치도 못했는데? 네? 네 칸이 남는데? 생길거 없나? 됐다 이걸로 만져가죠? 많이 먹고 왔네요 근데 잠깐만 이것도 있네? 됐다 가자 모터 바갈리에 올리고 뱅크로벌? 그럴거 없긴 한데? 어? 그러네? 아니 정리를 하니깐 더 생겨 자꾸 아니 또 내 칸이 또 생겨버렸네? 이거 뭐 가져가지? 이러면? 잠깐만 챙길게 없는데? 아니 미친 헉 엄마바리에 올리고 그치 자 이렇게 넉상을 했구요 중국 스트리머라고 해야되나? 일단은 이킬 했다 자 정산 드가자 이거 한 35정도 나올 것 같고 이거는 한 20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한 55? 55정도에 105정도 할게요 205에 225 225에 225에 230 그리고 230에 235정도 하고 235에 한 240정도 할게요 230에 250에 아 240에? 어? 아 250에? 어 250에 260 270 280 280 이것저것 280에 이것저것 합치면은 한 320정도? 나을 것 같은데요? 요즘 잡템들이 많이 비싸서 한 이정도 나을 것 같네요 맛있게 먹고 왔잖아 어? 응 잡은 것 같은데? 저 무장 좋다던데? 얘 무장 좋다던데 어 무장 개좋은데요? 오우 오우 쉣 왓더 팍? 흐익 아니 뭐야 얘 어 야 얘 뭐야? 야 이건 진짜 아예 대놓고 그냥 아이템 싹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따라는 마인드잖아 와 이런 애들이 있네 와 아니 이러면서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나? 뭐 얼마나 아이템을 더 털겠다고 뭐 이렇게나 가져와? 와 심지어 파라코드도 있어 고마워 근데 이렇게 들고 당기면은 이게 무게가 감당이 되나? 이렇게만 가지고 당기면 질인데? 이거 P90은 뭐지? 밴빈 아까 P90 뭐지? 밴빈 아까 P90 밴빈 아까 P90 밴빈 아까 P90 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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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밴빈 밴빈 ee 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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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한데? 진짜 일단 뒤주잖아요 예 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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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한데? 쟤 일단 뒤주잖아요 어? 이거 하나 아닌 거 같은데? 어? 어? 왜 오른쪽이 돌려? 야 이거 하나 아니다, 둘이 다 얘 지금 개 걸어먹어있다, 위치인일까? 아래일까? 어? 어? 아, 좋았고?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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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용광로야? 총열 빨간거 보소? 초고열 용광로 앱 뜨거움 와, 그럼 3인큐였던 거야? 와, 미쳤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애 사운드가 애쉬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나 더 있을까봐 겁나지? 그 정도면은 8호 되겠죠? 와우, 애쉬 보소? 잠깐만, 그럼 이러면은 어떻게 가져가나? 이거 어떻게 챙기지? 이거 다? 저보다? 그러면은 일단 부스스를 버리, 부스스를 보험을 때리는게 맞는거 같거든요? 탄 다 빼고 보험 때립시다 너무 많아서 뇌정지 온다 이번판 약간 좀 기묘하네? 어떻게 이런 애들을 만나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신기하다 자, 파밍 들어가자 아, 어떻게 딱 이렇게 나오지?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아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싹 다 가져갈 수 있음 이게 지금 4칸짜리들이 많다보니까 문제는 이건데 생길 수 있나? 어, 된다 이게 왜 되냐? 아, 씨 이거만 된거 같고 블랙잭가방은 아, 비싸서 안 쓰는거냐고요? 어,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택트까지만 써도 충분해가지고 얘는 또 뭐야? 두 장이 또 왜이래, 얘는 또? 바갈리를 버릴까? 바갈리 버려도 될거 같은데? 난 이게 더 맞는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럼 아까 내가 MPPV를 어디다 버렸지? 그럼 아까 내가 MPPV를 어디다 버렸지? 애쉬 탄도 빼보고 아니, 이게 다 들어가는게 신기하네? 아, 씨,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니, 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네, 지금? 이게 어떻게 다 들어갔지? 아치는 버리자 아치는 얼마 안하거든요, 어차피 아니, 나 지금 걱정이 이거 뮬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야되는데? 지금 뮬 끝나는 것도 시간 별로 안 남았거든요? 지금 뮬 끝나는 것도 시간 별로 안 남았거든요? 와 뮬이 딱 끝났어, 여기서 걸음 쓰고 완전 없길래 왜 그러지? 이랬네 왼쪽 아래 보여요? 지금 한 칸 밖에 안보이는거? 뮬 딱 끝남 그치 자, 5천 개원치에 PMC 총 4킬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지금 다 보면 레벨이 다 고인물임 맛있다 자, 정산 가야겠지? 아, 근데 얘가 좀 고민이네? 잠깐만, 이게 한 70정도? 70정도 생각하고 조준격만 하면은 어, 한 75? 75라고 할게요 모딩 하나당 75라고 생각하고 75에 75에 80에 90 90에 90에 어... 한 100이라고 할게요 100이라고 하고 어... 120정도 120정도 120정도에 90, 190정도 190에 190에 한 2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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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에 220정도? 220정도 이거 합쳐가지고 220에 220에 230 230에 230에 어... 240정도? 240정도? 240 240에 245 245에 245에 2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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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60정도 하고 260정도에 270... 280정도? 280정도 하고 280정도에 280정도에 나머지 이것저것 합치면 한... 300도는 나오겠네요? 이렇게 또 달달하게 예... 먹고 왔네요 치즈였고 아무튼 뭐 오랜만에 쓰는 그런 부스스 영상이었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즈... 5 opt